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고대 정치사, 고대 경제, 고대 사회사까지 끝냈고 고대 문화사를 들어가는데 고대 문화사가 원래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4개로 쪼개서 고대 문화사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고대 불교사 들어갑니다. 일단 불교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문화사에서 사상사, 유학, 불교, 사상이니까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 풍수지리 사상 이 유학이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는 성리학, 이왕이 공부해야 되고 18세기는 실학 가서 엄청나게 많은 실학자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사에서 이런 사상사를 만나기 때문에 불교 철학, 성리학적 철학, 이해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숙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도 초선의 성리학 이왕 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실학은 실학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교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불교 문제에 기출된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80%, 90%는 원여냐, 의상이냐, 의천이냐, 지눌이냐를 물어봅니다. 의천과 지눌은 고려시대 숙녀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원여의상이 가장 중요하겠네. 자 책을 보시면 58페이지 1번 불교의 수용은 그래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정치사로 고대 정치사, 소수림학 업적, 침류학 업적, 성황의 업적으로 시험 출제가 되잖아요. 복습만 합니다. 다 정치사에서 했던 겁니다.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학 때 중국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구려 바로 옆에 신라가 있죠. 백제 건너뛰고 신라로 가볼까? 신라는 5세기 눌지마리깐 때 불교를 수용했고 6세기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여기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5세기 눌지마리깐 때 불교가 수용될 때 이제 보니까 고구려 승려 묵호자가 불교를 신라에 전해줬네. 5세기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국가적으로 공인되어지진 않고 민간 차원에서 계승되고 있다가 약 100년 정도 후에 법흥왕이 2차 돈의 순교로 공인을 합니다. 2차 돈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2차 돈이 천림경이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이 굉장히 아끼는 숲을 밀어버리고 절을 지으려고 하니 귀족들이 2차 돈을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법흥왕이 2차 돈의 목을 뱉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흰 피가 목에서 쏟았고요.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불교가 공인된 거 아닙니까? 법흥왕 때 불교 공인 분명히 공부했죠. 그 다음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 침류왕 때 4세기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4세기에 백제는 불교가 수용되지만 5세기에 백제의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불교의 불자도 안 나오다가 6세기 성황 때 굉장히 불교가 잘 나갔나 봐. 그래서 성황이 귀족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서 불교와 불상을 전파합니다. 다시 근초구왕은 일본에 칠지도를 전파했고 성황은 일본에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불교 수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정치사랑 통합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치사 잘하면 경제사회 문화사가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복습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2번 삼국불교의 특징은 지가 나면 그냥 건너뛰고 점프하고 싶은데 고구려 삼론종, 해관, 보독의 열반종 그냥 하지 마세요. 백제, 놀이사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 성황 때. 이건 어차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황 때 겸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승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겸익이 법회를 열면 중국과 일본의 스님들이 백제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황 때 겸익하고 이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겸익의 율종이다, 계율종이다. 다 맞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성황 때 겸익. 신라 가시면 신라불교의 특징 그래가지고 선지로만 나오고 정답으로는 채택되기 어려운데 신라에서는 왕죽불사상, 불국토신앙, 업설, 미륵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공부했던 겁니다. 법흥왕 때 불교식왕명 사용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라 시기 구분할 때 삼국사기는 신라 왕의 혈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대 중대하되 삼국유산은 왕의 지배자 칭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고 중고하고 중고가 불교식왕명을 사용했던 시기다. 법흥 왕 다음에 누구예요?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여왕 이런 왕들이 있는데 왕의 이름에 법자나 덕자나 진짜는 불교식왕명입니다. 너무 어렵나? 그럼 법흥왕 때 불교식왕명 사용했다 끝! 여러분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고 진흥왕이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고 제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치사에서 진흥왕 때 고구려 숙려 해량의 도움을 받고 해량을 국통으로 삼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진흥왕 때 불교 교단이 정비되었다. 저는 책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집어넣습니다만 제가 이 와중에도 지금 줄여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탑 공부할 때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옥탑이 만들어낸다 이거 해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됐나요? 아니 지금 책이 6번에 진평왕의 걸사표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걸사표는 살수대첩의 배경이었잖아. 그것도 불교사로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려우니까 건너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원효하고 의상의 별표를 치십시오. 원효 의상. 여러분 원효 해골물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원효가 당에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 옛날에는 무덤이 굴식 돌방무덤 그래가지고 빈 공간이 있었단 말이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눈을 떴더니 바가지가 있고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가지 없습니다. 해골에 썩은 물이 고여 있었던 거야. 다시 마시려고 했더니 바로 오바이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 모든 건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왜 당에 유학을 가야 되냐. 그때 원효가 해골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옆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게 바로 의상순임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당에 유학을 안 가고 의상은 당에 유학을 갔던 거예요. 일단 원효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이 책 두 개는 암기하십시오. 대순 귀신 논서 금강산맥 경론 그냥 암기하세요. 화엄경서는 버려. 대순 귀신 논서 금강산맥 경론 그리고 원효는 종파 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종파 융합을 전문용어로 화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쟁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신문화쟁론을 씁니다. 화쟁사상 신문화쟁론 대조원효. 여러분 원효의상 의천진우는 너무 많이 출제되는데 원효하고 의상을 비교 많이 하고 의천진우를 비교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한능검은 쉽게 출제되니까 원효를 물어보는데 선택지에 의천도 나오고 지늘도 나오고 또 몇몇 스님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수어망살 공부할 때는 실은 승려 40명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4명으로 압축해드리면 얼마나 땡큐야. 다시 원효 종파융합 화쟁사상 신문화쟁론 그리고 모든 건 부처의 한마음에서 나오는데 왜 싸우냐 부처의 한마음 일심사상 그리고 원효의 가장 큰 업적 원효가요 파괴합니다. 머리를 깁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아미타부처만 찾아라. 아미타부처가 사람이 죽으면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안내해주는 부처야.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갈 수 있다. 이게 왜 불교를 대중화시키냐면 당신은 불교 경전을 읽고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아무나 읽을 수 없거든요. 절에 가서 시주도 못해 일반 백성들은 가난해서 아미타불만 외치거나 마음속으로 찾으면 죽었을 때 서방 정토 극락에 간대. 그래서 정토종을 보급하려고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효 다 됐죠? 지금 책 밑에 원효의 법성종 이런 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 자 의상 갑니다. 아 원효 조금 더 가면 원효가 야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나에게 좋은 도끼가 있지만 이 도끼를 담을 자루가 없구나. 그러니까 당시 신라 공주였던 요속공주가 내가 당신의 자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승려가 그러면 안되잖아. 원효가 요속공주랑 사랑해서 설총을 낳네. 여러분 설총은 이두정리했던 인물이고 신문왕에게 황개라는 글을 올렸던 인물인데 유학자거든요. 아빠 원효에 대한 반기를 든 거지. 왜 아빠 원효가 요속공주랑 사랑해서 설총을 낳고 잘 키웠겠냐고. 또 술 마시고 다니면서 일심을 외쳐라. 나무아미타부를 외쳐라.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 아닙니까? 으! 원효 하나 덩. 가난한 자가 서방 정토 극라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무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예사상 아미타신앙 불교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죠. 자 당의 유학을 갔던 의상은 진골기족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효가 삐뚤어진 것 같아. 의상은 진골기족인데 원효는 육두품이거든요. 의상은 잘생겼는데 원효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거든. 그리고 의상은 국가가 굉장히 지원해줘서 많은 제자도 양성하고 교단도 형성하는데 원효는 별로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더 앞장선 인물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의상이 당의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화음정을 공부하는데 신라 진골기족 출신이고 너무 잘생긴 순임이어서 그런지 많은 여인들이 의상을 짝사랑합니다. 특히 선묘라는 낭자가 의상을 짝사랑해가지고 의상순임이 가부자 틀고 있는데 옷을 살짝 벗고 순임하고 이렇게 안기기도 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순임이 나무하무히 답을 막 해버리니까 마음속으로 진심 의상을 사모하게 돼가지고 의상이 당나라에서 화음정을 공부할 때 10년 동안 밥 차려줘 설거지해줘 빨래해줘 집 청소해줘 근데 의상이 천연적인 나쁜 남자야 선묘왕자에게 눈길 한 번을 안줘 그러다가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애죠 의상순임이 당나라가 자신의 고국이었던 신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중국 동해안까지 가서 신라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선묘왕자가 의상순임이 신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말을 타고 중국 동해안까지 갔는데 의상순임이 탄 배가 벌써 신라를 향해 떠나고 있으니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 용이 되어서라도 의상순임이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면서 선묘왕자가 바다에 풍등하고 빠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가 의상순임과 함께 보기자료에 시험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선묘왕자가 용이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곧 어찌되었든지 가래 의상은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중국에서 배워온 화음종을 창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음종이니까 해동 화음종을 창시합니다. 원연은 화쟁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신문화쟁론을 썼죠. 의상은 화음종을 창시하면서 화음일승법계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원연은 모든 게 부처의 한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을 이야기했죠. 의상은 일찍다 다지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곧 전체여 전체는 곧 하나다. 왕은 곧 백성이여 백성은 곧 왕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이 왕에게 잘해라. 화음사상 자체가 왕과 귀족들을 도와주는 사상이에요. 모든 건 조화 속에 있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해동 화음종을 창시했고 화음일승법계도를 그렸고 일찍다 다지기를 이야기했던 게 의상인데 의상은 부석사라는 엄청난 절을 만듭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절이기도 하고 이야 부석사는요. 여러분 쏘망사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일단 의상순임 이야기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소조 아미타이얼의 자상 그럼 의상순임이 부석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부석사가 가서 보시면 무량수전 가려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한번 뒤돌아서 돌계단에 앉으면 소백산맥 진짜 천하의 명당입니다. 그곳에 절을 세우려고 했는데 산적들이 자리를 자꾸 안 비켜줘 의상순임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선묘왕자가 출연합니다. 용이 돼가지고요. 선묘왕자가 큰 바위를 그 도족들 향해 용이 야 용이 원래 손이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바위를 던졌을까 그래서 도족들이 도망치고 거기에 바로 부석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선묘왕자가 용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던졌다는 돌이 실제로 땅 위에서 떠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쪽의 사람이 시를 그 돌 아래로 통과시키면 통과한단다. 제가 직접 부석사 가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그게 구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공중에 떠있다. 뜰 붙자. 부석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석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교단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진골 기족 출신이었던 의상이 신라 왕실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 의상은 중대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다 원효나 의상이나 중대인물이에요. 됩니까? 이렇게 교단 형성하고 제자까지 양성하고 왕실의 후호를 받고 그러니까 원효가 삐뚤어져가지고 파괴하고 소송거사가 돼서 나무 아미타불 무예가 부르고 다니면서 막 술도 드시고 원효는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의상도 원효처럼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원효의 아미타 신앙은 내세 신앙입니다. 죽어서 서방 정토 극라에 가자는 거고 의상의 관음 신앙은 살았을 때 복받자는 현세구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운 보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나 죽어서는 극락 살아서는 복받아. 됩니까?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 신앙 의상은 관음 신앙 꼭 끼워가십시오. 그럼 원효 의상이 거의 다 된 거죠. 확률 50%인데 진짜 여러분 금강산매 경론하면 바로 원효 아미타 신앙 원효 관음 신앙 의상 일찍 다 다지길 의상 일심사상 그럼 원효 신문화증론 원효 무회사상 원효 부석사 의상 물론 낙산사라는 절도 있습니다만 교단을 영수하고 제재를 양성했다 의상 이거 됩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진짜 이게 되면 선택지로 원칙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원칙은 공무원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숙련인데요. 중국의 유명한 삼장복사의 제자다. 현장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서명학파 교기와 논쟁했다. 혜신 밀경 썼다. 그런데 넘어갑시다. 한능검에서는 대신 해초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왕오 천축국전 해초가 인도를 갔다 왔다. 다섯 곳의 천축국 동서남북중오 다섯 곳의 천축국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해요. 갔다 왔다. 왕오 천축국전을 썼는데 이게 두낭 석굴에서 발견됩니다. 중국에 그런데 그거 발견을 프랑스인이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해초의 왕오 천축국전 여러분 원유아 의상이 젊은 시절에 당에 유학을 가려다가 고구려 병사들에게 붙들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삼국시대였고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승리가 됐을 때는 막통일 신라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중대인물이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아 의상 공부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면 교종과 선종 나오는데 통일 신라 중대에는 교종 불교가 잘 나갔고 하대는 선종 불교가 잘 나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니까 정치사에서 짧게 하고 넘어갔던 걸 경제사회 문화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걸 인정하시죠. 교종은 공부할 교자야. 교리연구 경전해속을 중시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거 하려면 왕족이거나 귀족이 해야 돼요. 중앙 불교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절에서 법회하고 절에 시주합니다. 그 돈으로 불상도 만들고 탑도 만들어요. 여러분 탑이라는 건 관념적으로 석가에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탑입니다. 내가 시간 있으면 사리 이야기 가지고 한참 더 가겠는데 이 사리는 아니 전세계 탑이 수천수만 갠데 어떻게 석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을 수 있나요?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선종 불교는 참선할 때 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성도야 수양 깨달음을 중시해서 그 절에서 입적해서 돌아가신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급으로 대접해드리기 위해 승려의 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탑입니다. 다시 선종. 여러분 선종은 참선, 심성도야, 수양, 깨달음 이런 걸 중시하는데 이거 백성들이 참 좋아하겠잖아. 그 어려운 불교 경제를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민중들이 선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통일신라 하대에 민중을 포섭해야 되는 지방세력 호족들이 함께 신봉합니다. 그리고 교종은 중앙불교고 선종은 지방불교인데 특히 선종이 통일신라 하대에 굉장히 유행했고 통일신라 하대에 그래서 승탑이 만들어진다.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밑에 심화 내용, 교종오교. 여러분 저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독의 열반종, 자장의 계율종, 원유의 법성종, 의상의 화음종, 진표의 법상종을 암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리 다 찢어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심화 내용, 견성오도, 불린문자 이런 것도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 그냥 교종은 오교가 잘 나갔다. 선종은 아홉 개의 절이 잘 나갔다. 선종 구산이 유행했던 건 통일신라 하대다. 승탑이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 하대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 빠르게 하려고 조금 숨이 차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스님께서 저술하신 여러분 진짜 암기해야 되겠죠. 대승기신론서, 신문하잭론 등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일심사상입니다. 그럼 지금 보기자를 통해서 어떤 승련지 캐치가 되죠. 원여예요. 자 원여입니다. 이 글씨보다는 조금 이 글씨가 낫지 않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더 낫나? 전자가 날까요? 후자가 날까요? 자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이건 나중에 또 탑에서도 공부합니다만 자장법사입니다. 벌써 한두 번 만났죠? 무해가, 무해는 원여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서방 정토 금라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불교 대중화는 또 아미타 신앙까지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미타 신앙도 불교 대중화고요. 무해가도 불교에 대중화죠. 가난한 자가 나무 아미타분만 찾으면 서방 정토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여니까 정답은 아주 쉽게 떨어지죠. 이렇게 출제가 되니 원여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몰라요. 여러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했다. 의천입니다. 그리고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원사 결사 나중에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진울입니다. 그다음 유부릴치설 진울의 제자 혜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여우상 의천 진울 말고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혜초, 혜심, 나중에 고려 초기 균역, 그다음 진울과 같은 시기 요세 이런 스님들은 나중에 고려 가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고 불교사 마무리합니다.